경북 동해안은 내일도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영덕과 포항, 경주의 낮 최고기온 35도를 넘어갔고요. 울진도 34.9도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밤에도 지표면에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는데요. 더운 밤에도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차가운 물보다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주시고요. 야식과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에는 내일로 열흘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에서 27도, 낮 기온은 33도에서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한일 표정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4도, 낮 기온은 울릉도 30도, 독도 2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맑은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미터,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들어있지 않고요.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